자 레디 해주세요 갔냐? 레디 해주세요 레디 해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과자씨 간거같애요 누구 살까? 스킨을 뭐사지? 딩셉션 어이 맨날 술먹고 지스타에서 술먹고 이게 제일 이쁘다 스킨 이렇게 혀꼬이어가지고 옆에서 어? 남들 다 싸우실 때 나 혼자 걱정돼가지고 옆에 챙겨줬더니 아 기억 안난다 하고 갑자기 혼자 미담하시네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오케이 렛츠고 레디 가시죠 여태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배그인가 오버워치인가 배그워치 에이펙스 레드 안녕하세요 버스장인 버스 승객 1호 승객전입니다 버스 버스 기사 지망생 주관했다 주관 코리아에요 그리고 버스 그 자체에 버스모어 에버버스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아 초보 같네 배지 달아주세요 빨리 아 저거 오류에요 승 올렸나 올린건가 템포가 빠른데요 승 좀 자제해주세요 우리 뒤에 따라와요 한팀 어 여기 큰 건물로 가네 큰 건물 큰 건물로 갔어요 아 아 아 죽을 뻔했네 어 나를 보내려고 그랬어 아 손이 손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왜 죽었어 저거 무슨 일이야 네가 강으로 떨어뜨렸잖아 아 방송천재 아 뻔치네 회수해야 되는데 방송천재 나이스 뭐야 왜 떨어져 어 뭐야 떨어지면 죽네 아 뭐야 떨어져 죽어 죽어 뭐야 떨어지면 죽은거였어 떨어지면 죽은거였어 뭐야 여기 떨어지면 죽은거였어 뭐야 앞에 사람있어 사람 있는데 죽고 떨어진거임 자 회수 부탁드려요 오쩜 한옥 마이너스 외부모 젊어서 죽겠다 저 주워주세요 부탁드려요 50초 남았습니다 아 아 네 저기 발소리 에버모 에프시 앙투쿠 앙투라지 에버모 뭔가 멋있게 슬라이드는 했지만 실속이 없었어요 우리는 킬리더와 함께 오고있습니다 퓨우 회수 다함 내가 회수하고 죽었잖아 어 같은편이 다 회수해 내가 회수하고 죽었잖아 엄청 뭐라하더라 나한테 내가 너 살리려고 이 악물고 뛴거였는데 사랑해 사랑해 아우 진짜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첫째 질인가 세부차져 경탄 줬어요 저도 경탄 필요해요 오 빨라 오 뭐야 피스키퍼 후 후 onc 피어치 피스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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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스키퍼 전설 proyecto 헤멧 실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거 감 nervou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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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초크 남아요? 쓰실분? 어? 어? 아아 아아 갓겜 해버렸다 저 싸우러 갑니다 앨범 없는 게임은 어차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저 과감하게 에스로 할게요 높으셔 거든요 자 일단은 아니 왜 이렇게 혼자 가요 포탈을 지금 네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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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아유 나왔는데 한 명은 템 없어요 잡을게요 올라가는 중 올라갔어 형님 괜찮아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내려와 떨어진다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잠깐 한 팀 더 왔다 한 팀 더 왔어요 확인요 아 씨 백조만 참으면 안 돼? 뭘 참아요 똥이요?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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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안 먹어 이거 보급? 불러놓을게 저에게 화를 참으라는 거는 그럴 수 있어도 싸움을 참으라는 건 저에게 네 맥소리 잘하고 있어요 아 멥소리 아 드디어 먹었네 그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맥소리 하나부터 열까지다 맥소리 제가 말하는데 그럼 맥소리 봉소리예요? 봉소리 보급 또 있는데 보급이 두 개 보급이 다불 여기 헬멧 보급은 제가 풀었어요 아니 이거는 다른 보급이에요 그러면 보급을 또 내 것 같이 비셨으니까 정말 욕심적이시네 여기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아 뼈 위로 아 뼈 위로 어 뼈 있는 거 아 뼈 아 뼈 아 뼈 아 뼈 아 뼈 앨물마시일 아 뼈 자 여기 한 팀 있어요 갈게요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느끼고 오셔도 돼요 제볼 제가 잡을 거라서 아 뼈 아 뼈 앨물마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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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막 다 좋아요 바뀌었고 아 저 경탄이야 애들이 경탄 좋아요? 아 설마 나와 함께 비슷한 걸 주우려고 지금 오른쪽에 싸웠고 다섯 분 대 열두 명 이 서클 먼저 이 서클? 이 서클 먼저 면은 그쵸 어? 스타일리시 누브? 아니 누드 아 네 이 자리 이 자리 최고 지금 자 일단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라고요? 이걸 올라가라고? 와 이 공룡 얼마나 큰 거야 고질라 고질라 고질라라고요? 이렇게 싸운 건 누구? 그렇게 싸운 건 누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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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오른쪽으로 뛰는데 엄청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못 돌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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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분데 더 발견 본거 최소 두명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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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클윰 드러오겠다 인서클 먼저 가야돼요 인서클 먼저 가는 쪽이 이겨요 이건 저 건물 너무좋아요 몇명인지 모르고 최소 두명 확인 x2 안쪽에서 싸울? 가자 있어요 저기 여기 있는데 무슨 놀이야 그 위에 있어요 바로 아래에 있어요 나이스 아 좋아요 버스 없이 뛰어서 버스하기 이 친구들 마지막 3분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지? 아 주안이 드디어 에버몽의 길을 걷네요 EK 조금 모자르네요 1989년 1989년 어디서 나치기는 데미지네요 또 여기 있는 Soraya 그 가족들은 그 소속에 오신거예요 장관아 2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